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이건 뭐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종류의 산탄총 샷건으로 가자 근처 근거리니까 샷건으로 가자 자 에너지 꽉 채우고 스탱팩 18개 자 여기 말고 반대쪽도 가보자 어 뭐야 이거 쓸데없는 것만 엄청 많군요 이걸 연수한다고? 이 샷건을 연수한다고요? 왜? 시그마 분대원 홈페fu 원샷군대원 아냐? 빨리 쏴라! 빨리 쏴라! 와 원샷이야 아유 3명이나 있네 야 강아지하고 놀지 말고 나랑 놀자 어 어디갔어 어 이건 대장이야 오 대장이라 보니깐 예 빨리 안죽네요 다만 더 야야야야 어어 어허허야야 누가 죽였다고요? 이리 와 인마 너 도우미 너 왜 죽였어 너 사람을 죽이면 안돼요 인마 지금 인마 이게 난세가 아니라 어 법도가 잡혀있는 세계였다면 너 인마 어 어 너는 어 큰일났을거야 어 어 불은 어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꺼진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시간이 지나면 불 붙은거는 없어집니다 아 아 좋아좋아 없어집니다 꺼진다고 하는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치그치 그치그치 틀린 말은 아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역사와 전통의 개동료 틀린 말은 아닌데 어감이 거짓아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어 나 저장이 지금 저장했는데 저장한게 날라가면 안된다 electrical 좀 저장한게 날라가면 안된다 strengthen cycl mom centimeters 자, 자, 디스머신님 어서 오세요. 음, 그대로군요. 다행이야. 아주 적정한 때에 내가 저장을 했군요. 어, 런치 플랫폼 베이스. 똑같은데? 파파샤? 파파샤는 뭔가요? 아이, 도구미. 왜? 너 왜? 여기 또 뭐 누구 있어? 나는 발견 못했어. 자, 다시구요. 어? 이게, 어, 처음엔 그런데, 화면 할수록 저런거에 무뎌져요. 네, 다 그렇죠. 근데 되게, 이게, 이게, 예, 그렇죠. 뭐야. 어어어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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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어차피 어디로 온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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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 뭔농이야? 쟨, 쟒아. 안죽냐? 어? 야, 야. 야, joka, 외계세요? 야..너부터 죽어 야 왜 이렇게..왜 이렇게 스텝 얘 장난 아닌데? 여태까지 만났던 애들이랑 틀린데? 어? 야, 얘네들 얘 틀려요?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덤벼! 우와 여기 지금 지금 파워가 틀려요 아,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내구도가 좀 많이 달았어요 총에 근데 적들 때문에 수리를 못해 야, 적들이 계속 있어 수리를 못해 수리 랜선님 어서오세요 강아지 강아지 가만히 있어봐 으렁거리지마 일루와 일루와 야, 너 거기 가자 야, 강아지 일루와 야, 나 은신이 돼야지 내가 소리를 할텐데 일루와 일루와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일루와 어디 가지마 아니, 강아지 또 어디갔어 아, 저 어디 가네, 쟤? 야, 가만히 있어 쓰읍 떼시 어우, 무서워, 무서워 떼시하면 안 돼 흫 자, 은신 아, 저 수리를 좀 해야돼서 어? 수리를 못하네 은신돼있어도 아, 됐다 마, 나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총알 많이 없는데 링컨 가자 흫 야, 혹시 샷건은 어... VAT로 쓰는거보다 그냥 막 쓰는게 제일 좋아 데미지가 가장 좋은거 같애 흫 여기다 어디갔지? 자 자 너의 생명을 내놓고 AP를 내놔라 아, 야 AP 내놔 자, AP 꽉 채우고요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VAT 시스템 액티베이 0 God 플레임 외부 제 Given 이건 뭐야? 데스클로 조사 단말기? 뭐 별로.. 잠깐만.. 해킹해야되는거지? 내 뼈 네.. 그.. 그 뭐야.. 스콜피온 로봇 하나때문에라도 애들은 너무 쎄요 스콜피온 로봇 특혜 스콜피온 로봇 자.. 화염방사기 지속화염방사기 자 데미지가 어떤것좀 볼까요? 어.. 348이에요 440..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상대가 안되죠 엔트리 액셉테드 크흠 크흠 근접전에서 왜 화연방사기를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아까 샷건들었을 때 아까 샷건 막쓸때 화연방사기를 했을 것 아 기디 어디야 어..저기..저기..저기로 가는건가? 에어포스베이스 그..뭐..어..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에요 어 매우 어려움이에요 누군가 총을 쏘고있어요 밑으로 내려가야되나봐요 누구있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잖아 런치패 스토리지 아 여기왔던데요 여기같아요 자..이 무슨 열쇠있어야될거같은데 예..나는 백이니까 그냥가죠 어어? 아..어디야? 야.. 도금이사 야.. 야..우리 은신 저격성좀 해보자 어..어..어.. 아.. 귀가 따끔하지 않니? 하지만 쟤는 날 몰라요 내가 때려도 소음기증이거든요 이럴때 필요한건 팻맨 어 너무 가깝다 어 너무 가까운데? 어 팻맨 나 팻맨 어 팻맨 안들었구나 자 펄스 폭탄 야 펄스 폭탄을 어 그렇지 대문지가 이후로 나와야지 엠피 폭탄이라고 보면 되죠 아 엠피 폭탄이라기보단 뭐라고 해야지? 자기장 폭탄 로봇 되게 좋죠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야야야야 왜 이거밖에 안들어 안맞은거구나 어패스 폭탄 아 소리여야되네 아 소리여야되네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어패스 폭탄 야 씨, 은신 추가 데미지가 엄청나요, 링커넨이 어! 어! 안 돼! 야 씨, 이럴 순 없어 됐어요 여기서 왜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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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한 거 아닌데? 어, 만다! 야, 죽는다! 여기 두개 있네? 여기 두개 있네? 저기다 어 오케이 찾아 한 번 하고요 어 미사일런처를 내가 안 갖고 온 게 참 그러네 미사일런처를 좀 어어 잘못 먹었다 갖고 올걸 아, 이거, 이거 핀맨, 핀맨 소리 하자 어 어, 됐어요 야, 파워하모 말고 리코네모 없나? 나 리코네모가 필요한데? 어 어, 여기 가는 길이 없네? 못 가는데? 막혀있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총 스틱 MDB 밭 시스템 오프 밭 시스템 오프 야 나 죽겠다 연사력이 너무 낮아 나 죽었나? 나 죽었나? 안죽었어야지 나 죽었어 밭 시스템 반절 데미시만 받는다고 해도 데미시를 받는건 받는거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미니 하나 날리고 시작하자 미니 그거 하나 발사하고 gli 패er 잡귀어 어오오오... hopefully 이게 다 맞았나? 좀 더 앞으로 가야되요 너무 멀어 맞아 임마 죽었어 임마 빈님 어서오세요 아야야야 오케이 야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다 다 죽었죠? 이러면 야 완전 꼬리랜인데? 어? 미사일 런처 네요? 자 미사일 런처 팍!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일단 일단 예 이거 버리고 수리 한 번씩 나가고요 시room 시room 다 뒤적여서 모은거에요 미니루쿠 어어 맨 처음에 아까 60개 있지 않았나? 막 쏟는데나? 핵 막 쏟고 다녔는데 지금 40개 더 있을거에요 자 자 야 너들이 어 어 동민한테 덤벼도 어 말도 안되는거야 보면서 어 베이모스도 친구축하고 옆에서 붙어다니면서 죽으면 돼 백 시스템 액티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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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아닌데 이제 스팀팩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 싸워야 돼요 자 어 나 싸이코 먹었나 오케이 자 미사일 자 역시 왼신 치명타는 정말 좋은 것 같아 링컨이 초과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 꼭 그렇고 먹을 것 없네 응신효과야 왜 못가냐 여기도 왜이래 여기 왜 못가 앵커리지에 있는 스텔스 상어죠 이제 혼자 가서 다 처리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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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몸통! 그치 오오케에이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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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몸.. 아이C 야 아이 몸통 좀 찍혀봐 최종무기 그녀가 나왔습니다 플라즈마 라이플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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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뭐 이걸로 약하죠 예 진정한 최종무기는 이거죠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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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팀팬 자 물하고 오염된 물 같은거 좀 먹을까? 나도 엑스먹고 어 이거다 나 다왔다 잠깐만 기다려봐 자 여기도 적이 있는데요 아유 도구미슬 계속 때리고 있었네 자 저장하구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